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14개 10개 있기때문에 요거 다 씁니다. 자 일단은 공법 먼저 갈게요. 레츠고! 데스코 사이탐 오버한파치? 역시 자 그지 깽깽이 나왔죠. 자 맨즈 에스테면 깽깽이 나왔죠. 자 그렇다면 이제 10회 갑니다. 데스코 10회 10회 자 건너뛰기 여러분 건너뛰기 데스코! 어? 아씨 반응이게 아 다시마 아씨 아 극혐 띤데? 아씨 야 오늘도 야 이거 느낌 안좋은데 아씨 똥파티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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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씨 아씨 아 아 다시마가 나왔어 자 일단 요거 묻어놓고 가보겄습니다. 자 자 지금 열몇개 있었니? 다시 뽑기 갈건데 잠깐만 이거 이벤트에서 지금 몇번 했는지 좀 봐보자 뽑기 시작 이거 뽑기 되네 동제조각 여섯개? 씨 나오겠냐 소환특권 현재 열일곱번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열아홉까지 돌리자 몇개 있니? 자 여섯개 일단은 더 살게요 20회는 돌려줘야지 크레이지 댕포맨 해야지 자 요거는 사야줬어 이거는 사는게 맞아 자 갑니다 20회 가요 자 항자 소환 20회 칼 처음에는 건너뛰기가고 두번째는 사이타마 원펀치로 갑니다 렛츠고! 처음에는 원펀치가고 다음엔 사이타마 원펀치로가요 자 지금은 건너뛰기 리셋고 건너뛰기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 오 지노스 박사아냐? 오오오오오오옰 오우씨 여기 지노스 박사 나왔네 오 지노스 박사가 나왔어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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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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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뭐야 됐고 우선 힘을 집중해서 눈앞에 적을 상대하자 야 이거 뭐야 이거야 야 이거 뭐야 미쳤어 야씨 야씨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하아 아아 탱크톰이야 근데 힝 어으씨 어 До니키 샀는데 They're not here 탱크톰이 나와버리네 하아 C 하아C